안녕하세요. 전통양념 옥산창기름 박학산입니다. 들깨를 볶아 들깨가루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이 들깨가루는 해장국, 감자탕, 국밥, 삼겹살, 오리탕 등 많은 요리에 사용되고 흥미를 보여줍니다. 육류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육고기의 단내를 벗겨주고 흥미를 살려주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들깨가 육류와 같이 드셨을 때 건강에 매우 좋기 때문이기도 하죠. 그래서 건강에 좋은 들깨를 고소한 양념에 대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좋은 요리에는 좋은 양념이 꼭 필요합니다.